잘 타고 있구나 잘 타고 있구나 이거 딱 두 통 들어가겠는데? 지금? 집 2분의 1 넘었어 그럼 그것만 놓쳐 오케이 굿 굿 그래도 생각보다 해지기 전에 다쳤다 그치? 손이 시럽다 이제 추워지나 봐 해떨어지면 진짜 추울 것 같아요 또 엄청 추운데 밖에?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덜까?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자 어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예 한 통을 명란 너무 맛있겠다 진짜 명란 감동이야 너무 맛있겠다 세상에 그냥 먹어봐 맛이 괜찮은지 정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정말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응 왜 이렇게 안 짜고 이렇게 맛있어 응 어머니가 와 저년도 엄청 맛있었던 에리맨을 네 나 이거 먹는 거 보고 외할머니가 나 이거 담가줬잖아 김치를 여기다 다 먹을까? 콧조리 응 콧조리 콧조리 와 와 너무 아삭하다 너무 맛있다 아 저 그 와중에 형 쌀 없는 게 너무 지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찬 보니까 야 그래 이거 말고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지? 빵 아아 빵 비스켓 와 진짜 이거 쌀 없는 거 진짜 너무 좋은 야 그렇긴 하다 반찬이 너무 좋은데 야 진짜 밥이 밥이 없네 빵을 먹을 수도 없고 빵을 먹을 수도 없고 쌀 아 뭐를 해 먹냐 근데 제가 응 첫날에 혹시 제가 뭘 먹지 못할까 싶어 사실 이걸 첫날에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 라면을 좀 챙겼거든요 예시 예시 좋아 좋아 라면을 좀 챙겼거든요 예시 예시 좋아 좋아 오 라면 좋아 좋아 그래서 땡큐 아유 그게 최고다 오늘 오늘 같은 날은 그리고 첫날이 제일 라면을 먹고 싶어 비행기에서 계속 그 빵 먹고 그런 거 먹고 와가지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제 라면 뭘 끓일까? 아 이게 느낌이 있다 야 이거 저 물이 벌써 끊은 거야? 불 잘 타고 있을걸 그치? 예스 야 균성아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우 아 라면 빨리 먹고 싶다 아니 근데 점점 점점 추워지긴 한다 해 지니까 가만있어 야 저기 난로를 해갖고 그쪽에 피자 응 어잇 어 심지가 안 배는데? 어 심지가 안 배는데? 어 심지가 안 배는데? 응 아 금멍? 이거 왜 안 돌아가? 스터브 오일이 없지? 스터브 오일이 없지? 아니? 아, 선데이라서... 형, 형, 형! 어! 있어? 찾았어? 있네! 있다, 있다! 찾았다, 찾았다! 야, 진짜... 이거 죽으면 많이 치워질 텐데... 이게 심지가 나와 있어야 불이 붙거든요? 안 보여... 내가 해볼게 야, 이거? 그죠, 안 돌아가죠? 왜 그러지? 아, 이게... 어, 이거 다 망가졌네... 이거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난리 난 것 같은데? 이거 뜯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걸 다 뜯어야 돼 야, 이게 아니라... 큰 공사야? 네 아, 어떡하냐? 내가 해볼게, 진짜 내가 해볼게, 그만큼 야, 이거 큰일 났다 어? 이거 위하면 이거 따... 됐어, 형? 아니... 안 됐죠? 야, 이거... 됐어요, 형? 이게... 지금... 이걸 다 뜯어야 되거든? 아, 어떡하냐? 이게... 이게... 이게 아예 다 들려서 엎어진 것 같아요 내가 따로 혼자 해볼게 내가 따로 혼자 해볼게 이게 지금 안 빠지는데 어, 형, 내가 따로 혼자 해볼게 저기 형, 내가 해볼게 형, 내가 해볼게 어, 형, 내가 해볼게 기다려봐 이거 들고 있어봐 야, 이래가지고 진짜 전문가가 한 명 있어요, 형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됐다 오우 오우 됐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잉 켜졌어? 어 이야, 진짜 대단하다 뭐야? 오케오케오케 오우 굿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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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전문가야 역시 라면 끓기 시작했죠, 형님? 계란을 한번 던져볼까? 아, 계란 오케이 좋습니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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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한 번 던져 볼까요? 네 오우, 알 야 알이 실화네 하나 더 아니, 아니, 알이 어 저 노란자 누구란가 봐 자 지금 딱 맞게 이겼다 어우 형, 고맙습니다 많이 들고 와봐 아, 세상에 와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같이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아,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아,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다 마늘 장아찌가 그리웠다 괜찮아요 그때와 비슷해요 맛있다 음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자가운 물이 겉절이도 되게 맛있다 근데 진짜 만약 우리가 세 번째 여행을 간다 해도 첫 끼는 라면으로 하자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겨울 캠핑은 또 이 맛이에요 그죠? 겨울 캠핑은 이런 맛이 있네 근데 밖에 진짜 예쁘다 밖에 선명한 거 봐요 진짜 진짜 선명하다 선명해요 선명하란 말이다 근데 진짜 우리는 일몰 지나고 나면 까매지는데 여기는 파래시면서 거두어진다 저기 불 켜져 있는 것들도 되게 이쁘던데 마을 마을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조금만 감상하자 와 아 이게 바지에 불 켜지니까 진짜 멋있다 어우 저 마을도 이쁘네 형 너무 아름답죠? 우와 아름답다 진짜 평화롭다 야 근데 진짜 이쁘다 진짜 너무 아름답다 잠깐만 완전 그림인데 이거 사진 하나 지금 우와 우와 이런 풍경을 볼 줄이야 야 진짜 너무 이쁘다 아니 아니 낮에 낮에 올 때는 야 여기 사람이 살고 있나 뭐 이랬었는데 이거 진짜 이쁘다 저렇게 불빛이 되게 이쁘다 이거 보니까 되게 이쁘네 야 진짜 너무 이쁘다 어떻게 야 이거 안 담긴다 아 이거 진짜 안 담기네 아 너무 이쁜데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너무 이쁘다 진짜로 아 근데 안 담겨 이 느낌이야 안 담겨 안 담겨 진짜 눈으로 하는 것보다 안 담긴다 진짜 눈으로 하는 것보다 안 담긴다 와 빛이 진짜 예술이다 지금 아 너무 이쁘다 진짜로 너무 행복해졌어 또 좋아 너무 좋아 아니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니까 저번하고 그치 여름 캠핑이랑 겨울 캠핑의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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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재밌다 메탈 근데 아까 나 우리 차 타고 오면서 형 잠깐 뭐 사로 혼자 내렸을 때 혜진형이랑 균상이랑 그 얘기 했었거든 마치 엊그제 이틀이 끝나고 이틀 정도 해줬다가 다시 야영하는 연장한 기분이 걱정 없던 거 진짜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저번보다 뭔가 형기는 더 편한 상태로 시작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저번에 있다가 한 이틀 쉬고 다시 계속 촬영하는 것 같은 느낌 지금이? 아 그래 꽤 오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아 그러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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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저께 같아 정말로 맞아요 정말 은근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확 좋다 그냥 또 국경을 넘었구나 아니면 뭐 딴 데 갔구나 뭐 이런 생각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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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야 근데 내 이 컵이 응? 그 주유소 습격 사건 때부터 팬이 있어 그럼 아무 노래나 해도 되냐? 1 2 3 4 예 예 누구나 필요한 선물이잖아 그분이 내 생일 선물로 이렇게 일본에서 보내왔던 거야 아 진짜? 아직도 응 근데 매년 생일 때 손편지를 써서 보내 그런데 내가 텐트 밖 유럽에서 이 컵을 쓰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웠대 제가 선물한 컵을 사용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았다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어쨌든 짠 하자 한번 무서워하다 음 이 컵이 그런 컵이더라 이번에도 또 좋아하시겠네 그래요 근데 그거 진짜 팬이 엄청나게 감동할 것 같아 팬분께서 그러니까 나도 형 형 보고 저번에 그때 그 컵 그대로 가져온 거고 응 그래서 이번에 이거 잊지 않고 또 가져왔지 응 나도 이거 저 캠핑을 처음 가르쳐준 형이 사줄 것 같아 오오 저도 아직도 갔거든요 나는 이건 진짜 급하게 급해서 급해서 그럼 오늘은 이제 파악하자는 거네 계속 같이 이번 여행 내내 우리 넷시대 가서 오늘 이제 어떤지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 중요해 서로를 파악하는 오늘 잠자리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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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방구를 많이 끼는가 누가 코를 걷는가 방구 오늘 튈까 누군가 먼저 트였지 우리는 늘 우리는 늘 텄잖아 옆 텐트에 있어서 그렇지 다 들렸잖아 맞아 트기를 한 거야? 트기를 한 거야? 빨리 얘기해 어 트여주지 그래? 그럼 텄다고? 나도 오오 아 야 오늘 여기 대단하겠다 유? 더러워서 못 있겠네 유? 유? 유해진? 낫 미 야 물이 너무 시원하다 아 이제 얼을 걸 조심해야 돼 안에다 넣으면 잘 때는 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앞에만 나가서 가만히 조금만 있어도 춥더라고 그렇죠 지금 지금 한 몇 도쯤 되나? 파그르네스 영하 8도 지금 영하 8도요? 영하 8도 이제 슬슬 졸려 오늘은 좀 일찍 자자 응 도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거는 아 예 예 예 예 예 예